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교재 25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토지 관련된 등록사항 중에서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면적, 토지 표시사항 중 면적. 자, 면적은 용어정위에서 필지의 수평면이 넓이다. 면적은 필지의 수평면이 넓이다. 필지의 수평면. 2차원 지적이라고 하겠죠. 수평면이 면적. 수평면이 면적. 따라서 우리가 지표면이 넓이나 지표면이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수평면이 넓이. 이게 바로 면적입니다. 수평면이 넓이. 그래서 지표면이 넓이가 아니라 필지에 대해서 수평면이 넓이. 그래서 실제 지상은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도면에 그려보면 1점을 줄인다겠죠. 만약 1,000분의 1로 줄였다. 축척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저 토지를 도면에 그릴 때 경계점 위치를 잡고 연결해서 경계로 둘러싸인 이 넓이다. 이 넓이. 이게 바로 수평면의 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할 때는 단위는 우리가 제곱미터를 쓴다는 것.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면적 단위는 미터 플러스 제곱미터. 종전에 적권법상의 용어인 평. 보호 같죠. 그 다음에 평이나 보호. 이런 건 더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환산할 때. 이 종전의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개수. 121분의 400이라는 개수.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약 3.3058 이렇게 나오지만 120분의 400. 사방 11자의 넓이가 400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평을 제곱미터 환산할 때 121분의 400 곱하면 제곱미터가 환산되더라. 그리고 면적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할 때 면적 계산 방법이 이제 이걸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시험에 이건 나누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같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이 지역은 측량 방법이 경위의 측량을 쓴다고 그래요. 경위의 측량. 측량 도구가 이렇게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위, 그 다음에 전파기나 광파기, 사진, 위성. 이런 것들이 측량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 경위의 측량 방법을 썼다. 트랜지시라는 경위 측량을 썼다. 이때는 면적을 어떻게 하냐. 좌표면적 계산법. 좌표면적 계산법을 쓴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적도, 임야도만 작성 지역. 즉 일반 지적도나 일반.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 즉 일반 지역입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도시개발 사업도로 실시한 지역이고. 이때는 평판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실시해서 이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한다. 무엇이 더 정밀하냐. 좌표면적 계산법이 훨씬 정밀한 겁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정밀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전자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계산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북 작성 지역은 경우유의 측량 방법을 사용하고 좌표면적 계산법을 썼다. 그런데 일반 지적도, 임야도 작성 지역은 평판이나 전자평판으로 측량을 하고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교재 257페이지 보시면 면적 측정할 때, 면적 측정할 때는 세부 측량, 지적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산출하는데 지적 측량 총 1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적 공부 복구할 때 하는 것이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시 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시 분할 측량, 그 다음에 축적 변경할 때 축적 변경 측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이게 나머지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면적 등록 경계를 정정할 때, 이게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보험 측량과 현황 측량, 이것도 다 측량이지만 마지막에 경계보험 측량이나 현황 측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은 않지만 단서, 즉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만 예외적으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거꾸로 시험에서는 면적 측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즉 측량 자체를 않는 것, 전형적인 것이 합병입니다. 합병은 경계나 면적을 새로이 결정하지만 측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즉 합병시는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 처리하며 경계안호사표는 필요 없게 된 부분만 말소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병이라는 말을 나오면 지적 측량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면적 측정 관련해서는 역으로 면적 측정 관계 없는 것, 대상되지 않는 것, 단골 출제되는 것이 합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면적 관련돼서 우리가 토지 표시 사항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개의 토지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앞부분은 소재, 지번, 지목은 지적 측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합병의 경우는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및 끝수 처리, 257페이지 나온 것. 이것은 이제 면적의 핵심입니다. 면적에서 면적의 결정 및 끝수 처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왜 이런 것이 문제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명했던 어떤 토지 면적을 측정해봤다. 그러면 이것은 도면의 일정 비율로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이나 1,200분의 1로 축소된다. 이걸 축적이라고 했죠. 줄여야 됩니다. 도면의 지적도나 임야도에 이걸 그릴 때 여기에 경계점 위치를 지적 측량을 통해서 정해놓고 연결하면 경계가 나오죠. 이 경계로 둘러싸인 1단인 토지 이게 한 필지입니다. 이 토지가 특정이 되려면 지번이 결정되어야 되고 지목을 결정해야 되고 경계나 좌표 결정하고 이제 면적을 결정하는 거죠. 면적은 수평면 이 안에 있는 수평면의 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평면의 넓이를 구할 때는 문제가 뭐냐. 축적이 다양한데 지적에서 쓰는 지적에서 사용한 축적은 총 7가지 축적을 씁니다. 가장 큰 것이 5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00분의 1 그 다음 5, 6, 30 약 3000분의 1 써놓고 이걸 2번씩 줄이면 돼요. 500분의 1, 10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총 7가지를 지적이 씁니다. 그래서 지적도에서는 이것까지 다 쓰고 임야도에서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이 두 가지만 쓰죠. 자 그럼 이렇게 축적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0이나 600처럼 축적 분모가 100단위가 있고 나머지 다 1000단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500분의 1일 때와 우리가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축적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축적이 이렇게 축적 보면 100단위 이건 큰 대축척 이건 작은 축적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1000단위가 넘지만 이거 100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1000단위를 전제로 해서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축적 분모를 축적 분모를 봤을 때 이게 1000단위를 넘어가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적 분모가 100단위일 때 이게 핵심 구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 분모가 100단위일 때는 크다. 이건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축척, 소축척 그러면 대축척이라는 것은 그러면 정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정밀하다. 이건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산출된 면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 기술자 이 토지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548.4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만약 1000단일 때는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이 소수점이 나온 거 있죠. 이 소수점을 중심으로 이 1의 자리 여기까지만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나온 걸 뭐라고 하냐 이걸 단수, 끝수라고 해요. 끝수. 끝수.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문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00단위 500번이나 600번일 때는 이게 더 정밀하니까 어떻게 한다? 소수점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즉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곱미터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 법령에 표현할 때는 법초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표시하느냐 좀 더 정밀도가 떨어지냐 이 차이죠. 그래서 축척분과 1000단이 넘어갈 땐 전부 다 자연수 부분만 즉 소수점 이하는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제곱미터 자리까지만 등록하더라 그럼 이 밑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분과 100단일 때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즉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더라 그러면 이 뒤에 나온 숫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단수로 이 단수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첫째가 먼저 면적 산출할 때 축척분과 1000단이냐 100단이냐 이거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 채소값이 얼마냐 1000단일 때는 채소값이 1제곱미터 즉 이 자리에 제일 작은 값이 1이라는 거 1제곱미터 이 얘기는 채소값이 1보다 작으면 그냥 채소값으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척 1200분의 1에서 산출한 면적이 0.8제곱미터 나왔을 때 대장 즉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얼마냐 0.8은 1보다 작죠. 그냥 1로 등록한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작으면 1로 이게 채소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축척분과 100단일 때는 채소값이 얼마냐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은 0.1제곱미터가 가장 작으니까 이게 채소값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자리수 여기서 등록자리수가 여기서는 이걸 하겠죠. 이걸 뭐라고? 제곱미터 자리 즉 1제곱미터 자리 1의 자리까지라는 얘기예요. 제곱미터 자리까지 등록하는데 여기서는 축척분과 100단일 때는 어디? 이 제곱미터보다 하나 더 들어왔죠. 그래서 이걸 법조문에 뭐라고 표현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쉽게 해서 소수 첫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남는 숫자 이 단수 끝 단자입니다. 끝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단수 처리 방법 이게 핵심입니다. 단수 처리 끝에 남은 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땐 5456법을 쓴다고 그래요. 좀 특이한 방법인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이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끝수를 정리하려면 기준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 0.5라는 값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는 축적 분무가 100단일 땐 0.05를 기준값으로 하겠다. 이 기준값 이 기준이 축적 분무가 1000단일 땐 0.5 기준 축적 분무가 100단일 땐 0.05 기준 이거 기준에서 이 끝수가 이것보다 첫째 초과 초과한 단가 이것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작은 걸 우리가 미만이라고 합니다. 초과하느냐 미만이냐 또는 같으냐 이 세 가지 나눠주는 거예요. 초과할 때는 초과할 때는 올려줍니다. 올림 그 다음에 작으면 미만이면 그냥 버립니다. 버림 근데 같을 때는 어떤 거냐 이건 5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때는 버릴 수도 있고 5일 때는 올릴 수 있다. 5사위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버리고 올리는 기준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은 구하고 그냥 끝자리가 0이나 짝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홀수로 끝났으면 홀수로 끝났으면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서 짝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수처라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끝에 남는 숫자 단수가 있을 때는 기준값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5사우입하더라. 5사우입한다는 것은 5로 끝났을 땐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더라. 이때 기준은 뭐냐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는 것이고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주더라. 그래서 이 기준을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축적 분모가 천단이라면 어떻게 548까지 남는 단수가 얼마인가 보세요. 0.45가 남았죠. 그럼 어떤가 여기서 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작다 미만이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버려 버려서 548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여기 500분의 1이다 100단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0단일 때는 소수 첫째 자리인 제공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48.4까지 등록하려니까 남는 숫자 이게 남았네요. 얼마 남았죠? 보면 0.05가 남았어요. 0.05 이게 남았죠? 그럼 0.05는 이 기준각과 비교해 보세요. 0.05와 비교했을 때 큰지 같은지 작은지 같다는 거예요. 같으면 어떻게 한다? 548.5 입한다. 이때는 구하고 그냥 끝자리를 보셔야 돼요. 구하고 그냥 끝자리는 마지막 이게 끝자리죠. 이게 짝수입니다. 짝수면 짝수면 버린다. 짝수면 버리니까 이걸 버려서 얼마로 등록한다? 548.4로 등록한다. 이건 545 입법을 써서 구하고 그냥 끝자리 짝수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0.05를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면적은 기본 개념이 필지 수평면이 넓이다. 수평면이 넓이인데 지적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산출합니다. 측량을 하다 보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때 이 숫자를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면제를 등록하는데 대장에 면제를 등록한다는 겁니다. 등록할 때 도면에서 면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단수 끝수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적 분모가 천단일 때는 최소 단위 1조음이 더요. 등록 자리수는 제공분의 자리인 자연수 즉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 소점 이하를 정리하는 단수 처리한다. 끝수 처리한다. 이때 기준값은 0.5를 가지고 이거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으면 오사입한다. 그 다음에 축적 분모가 100단일 때는 천단일보다 정밀율이 더 높다겠죠. 그러니까 좀 자세히 자세히 한다는 것은 소점보다 더 들어가 즉 제곱미터 1조음 미터보다 소점 이하로 한 자리 더 들어갔다. 그래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고 최소 단위는 0.1이더라. 즉 이 소점 이하에서 한 자리에서 제일 작은 값이 0.1이죠. 이게 최소 값이다. 즉 최소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다면 그냥 최소 값으로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했는데 뒤에 끝수가 단수가 붙어있을 때 이거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때 기준값인 0.05와 비교해서 이 기준값과 비교해서 이 단수가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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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면 5사입하고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린다. 즉 초과만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으면 5사입한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같았기 때문에 5사입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지금 요기서 짝수로 끝났기 때문에 버렸어요. 버려서 짝수로 끝났기 때문에 버려서 548.4로 했습니다. 즉 요기 5를 버렸다는 거죠. 요렇게 면적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5사입법이다. 이렇게 하고 참고로 요 100단위와 같이 보는 것은 이런 말이 나오면 도시개발사업 세트 메뉴 들어간 게 뭐라고 했냐면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지적확정측량 경위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런 말이나 지적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요 표현들은 전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축적은 원칙이 500분의 1이에요. 즉 정미로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실시 지적확정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축적과 관계없이 면적은 축축분 100단위일 때의 계산법 즉 최소값 0.1 등록차율수 소수 첫째 자리인 이 한 자리 단순 0.05 기준에서 초과하면 올리고 위만이면 버리고 같으면 오사입한다. 이 방법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면적 결정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7페이지 보시면 면적 결정의 끝수처리에 대해서 조문 내용이 일반적인 즉 분모가 1000단위일 때를 말하고 대축지역 즉 분모가 100단위인 지적도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한 지역이 토지 면적 이거죠. 이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그 단수를 정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 교재 259페이지 대표 예제를 보겠습니다. 16회 출제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위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을 산출한 이 결과 730.45인 경우 지적공배 등록을 면적으로 오른 것 똑같죠. 그래서 자 이 숫자만 좀 다른 겁니다. 지금 경위의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했다. 요 많이 나왔지? 그러면 축적폭 100단위처럼 제5금위도의 이 한자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단수는 0.05를 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출한 면적이 얼마나 하고 있어요? 730.45 여기 나왔다. 했죠? 얼마를 등록해 드리냐? 그러면 자 여기 제5금위도의 이 한자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 여기까지 등록한다. 여기가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남는 단수가 여기 0.05 이게 끝수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리한다? 0.0와 비교해 기준값 0.0와 비교했더니 이거 비교했더니 크냐 같으냐 작으냐 판별을 하겠죠. 초과냐 같으냐 미만이냐 같다는 거예요. 같아. 같으면 어떻게 한다? 5452 반다. 이때 끝자리가 뭐하다? 짝수 그러니까 이걸 버려 버려서 730.4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적결정 방법은 직접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딱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지적의 면적결정 계산기를 쓴다든가 이러면 아주 전혀 모르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 풀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면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58페이지 보시면 토지 2종에 따른 면적결정 방법에서 자 거기 보시면 주의할 게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정정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분할 등록전환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이 중에서 등록전환시와 분할시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등록전환 이번 시험에도 30일에 또 나왔죠. 임의하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 차이가 허용법 이내일 경우는 등록전환 될 면적 이것은 등록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합니다. 이걸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법을 초과할 때는 임의하대장의 면적이나 임의하대장의 경계를 직권 정정화한 다음에 등록전환 시켜라. 오차 허용법이 2인에이냐 초과하냐에 따라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 2인에일 때는 등록전환될 면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임의하대장상 면적이 아니라 등록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등록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도 분할에 의해서 면적 결정할 때 분할 전후 면적은 증가함이 없어요. 같아야 된다는데 다만 면적 오차가 생길 때 어떨 것이냐 그래서 이때 면적 오차가 허용법이 2인에일 때는 오차를 분할하고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줘라 그 오차를 안 분해라 이런 얘기고 허용법을 초과할 땐 지적공부상 면적 경계를 정정해야 된다. 이때 지적공부상 면적이라는 것은 분할 전 지적공부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을 정정을 해야 된다. 이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 예제 14회 때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세부 측량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 측정하는 경우 아닌 거 여기서 항상 주의할 것이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1번에 보시면 등록전환 분할 합병 이게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지적 측량을 통하지만 합병은 측량 지적 측량 절차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처럼 복구 신규 등록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그럼 지적 확정 측량한다. 4번처럼 경계법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인데 여기에 면적 직장이 수반될 때는 지적 측량한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적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산출하지만 합병의 경우 지적 측량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좌표는 여기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따로 시험 문제 대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가보시면 경계라고 나올 겁니다. 경계 경계는 필지 도면상에서 용어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어디에 있느냐 도상에 있다. 지상이 아니라 도상에 있다. 도면 위에 있다. 우리가 경계라고 했을 때 실제 땅 위에 있는 뚝이나 담장 펜스 울타리 이런 게 경계로 알고 있지만 지적에서는 그게 경계가 아닙니다. 도상에 도면 위에 지역 측량을 통해서 등록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이걸 경계 이 굴곡이 있지만 이건 현장에 가면 여기나 뚝이나 담장 펜스를 쳐놓았겠지만 그것은 경계 아니라는 거예요. 도면에 도면에 만약 1200분의 1로 그렸다. 그런데 지적도 임해도 이 도면에 가보니까 경계점 위치를 직선으로 연결했더니 이 노란 선 이게 경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가 한 번씩 굴곡 꺾인다. 이걸 경계점이라고 하겠죠. 경계점 직선 연결한 선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는 도면에서 경계점 간 직선 연결한 선이다. 경계는 일반 원칙으로서 첫째 경계 국정 이 경계는 누가 정하느냐 경계 원칙 중에서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국가만이 결정을 권한 갖는다. 경계 국정주의 즉 민정주의가 아니다. 민정주의가 아니라 국정주의 국가만이 결정품을 가지고 있다. 국가 지역 측량을 통해서 지역 공부의 경계를 결정해서 등록하였고 이 도면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공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면 복사한다든가 이렇게 통해서 그 다음에 경계는 반드시 경계는 경계는 직선 경계점 간 직선 연결한 선이라고 하시니까 경계 직선주의 경계점 간 최단 거리로 연결한 게 직선입니다. 경계 직선주의라고 합니다. 이 두 점 간 경계점 거리가 가까울수록 곡선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최단 거리는 직선으로 밖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한 번 결정하면 토지 이동 등의 사유가 없는 움직임이 안 돼. 부동성 경계 부동성의 원칙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분할 합병 이런 게 있으면 결정하면 이런 토지 이동 사유가 없는 임의대로 자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경계 요기인데 이걸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 불가분 경계는 불가분이다. 불가분이 원칙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경계는 실제 사무처리 경계의 두께는 0.1mm 두께로 제도한다. 제도 그리도록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0.1라는 게 규격이 있다는 얘기 이게 너비 너비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규격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나눌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야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수백 개 수천 개 쪼갤 수 있는데 왜 못 나누겠습니까? 마는 이것은 가상의 두 점 간의 연결한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위치와 길이는 존재하지만 너비가 없다. 위치와 길이는 있지만 너비가 없다. 그 다음에 유일무이 유일무이한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이건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만약 이 옆 토지 소유자가 원수관이 0.1mm 나눠서 0.05mm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나눠서 갖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경계 불가분위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계 관련해서 축척 종대 축척 종대의 원칙 이렇게도 있어요. 아까 지목 설정 원칙과 구별해야 됩니다. 축척 종대나 불가분이나 부동성 다 경계된 원칙이에요. 지목과 무관하죠. 그래서 축척 종대라는 것은 동일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임야 중에서 여기까지는 여기는 임야도가 어디에 이곳은 임야도가 3,000분의 1 도면에 임야도를 그려놨다. 산 5번지 임야 근데 이쪽 부분은 6,000 이쪽 부분도 6,000불로 제도가 돼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산 6번지 이쪽에는 만약 이쪽으로 도면이 축척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중간에 이 부분은 실제 도면에 등록될 때 이 부분은 서로 양쪽에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축척 3,000분에 등록되고 6,000불로 다 등록되었을 땐 어디가 정밀도가 높으냐 축척이 큰 쪽 3,000불로 축척이 크죠? 여기 축척이 크고 이거보다는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축척이 큰 쪽을 따라한다. 그래서 이게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동일 경기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되었을 땐 축척이 큰 쪽이 우선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종대의 원칙.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경계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된 원칙을 보시고요. 여러분 교재 261페이지에 보면 지상경계 결정이 이것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즉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란 건 뭐냐? 경계는 도면에 있다. 그럼 도면에 있는 경계를 등록하려면 전제가 이 땅 위에서 지상에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여기 등록한 거죠. 그럼 이 토지 위에서 기준점이 어디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 있습니다. 완전히 암기해야 됩니다. 경계 결정 기준 그래서 이 결정 기준은 첫째 고저 차이가 없다. 평평한 지역이다. 고저 차이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탄 지역이다. 그러면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뚝이나 담장 있다면 어떻게 하냐? 이 중앙 가운데야 기준이다. 그래서 첫째 고저 차가 없다. 고저 차가 없는 평탄한 지역이라면 양 토지 중앙 이렇게 고저 무중 그런데 고저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 경사를 주었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경사가 있어요. 고저가 있어요. 그러면 고저 없을 때와 달리 고저가 있으면 어떨 거냐? 이때는 이 경사 고저 있을 때 경사를 주죠? 직각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경사면의 아래쪽 경사면의 하단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토된 지역 절토라는 것은 자 이렇게 이렇게 임야가 있다. 그러면 임야 중턱을 우리가 잘라 절개해서 도로를 개설했다. 도로 그럼 이 도로가 나올 때 임야와 도로의 경계 경사가 있겠죠? 이럴 때 절토된 지역 절토된 지역은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 이때는 오히려 이 경사를 준 시작된 상단부부터 하단부가 아니라 경사면의 상단부다. 상단부를 기준화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접했다. 해수면 즉 물이 나온 해면이나 수면 물이 나왔다. 해수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가 기준이다. 즉 이렇게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육지 바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 가장 많이 만조시가 있고 물이 나가면 이렇게 간조시 평균도 있겠죠? 미니 이렇게 만조시 간조시 평균시가 있을 때 어디를 근거로 최대 만조위 가장 물이 높게 들어온 선 이 점이 기준이다. 이 이상만 등록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이 있을 때 물이 가장 높게 들어온 선 그래서 해수면 접하는 강가도 마찬가지 물이 가장 높게 들어온 선 최대 만조위나 만수위이기 때문에 평균 수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바다를 막았다 이렇게 바다를 막았어 바다를 막을 때 뚝을 쌓았죠. 제방이라고 합니다. 방조제를 쌓았다면 지목은 제방이 됩니다. 제방은 바다를 막았다 방조제로 막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최대 만조위가 아니고 이때는 좀 독특하게 봅니다. 이때는 어디냐 중앙도 아니고 최대 만조위선도 아니고 어디냐 바깥쪽 바깥 바다 쪽으로 바다 육지가 아니라 바다 쪽을 바깥 바깥쪽으로 여기 사람이 육지에 있을 때 여기서 바라보니까 바다 바깥쪽으로 모서리가 있어요. 어깨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어깨라는 여기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양쪽 어깨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모서리를 어깨선이라고 그래요. 그중에서 육지 쪽이 아닌 바다 쪽으로 이 그림을 이쪽으로 육지로 했다면 이쪽이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됩니다. 바다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모서리를 어깨 견 어깨라면 이거 어깨선 그래서 제외방으로 바다를 막았을 때 제외방으로 바다를 막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바깥쪽 어깨선 외측 어깨 바깥쪽 개선이다 이걸 기억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자 고저 없으면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61페이지에 보면 거기 2에 양과로 2번에 1, 2, 3 1, 2, 3 이 세 가지죠? 고저 무중 유하 절상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경우에 지상경계의 구익을 형성하는 구종을 둔 소유자 다를 때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긴 해당사항이 없고 이 세 가지만 고저가 없는 평탄지역은 뚝이나 담자 있으면 가운데가 있는데 이 뚝 담장 이 담장 뚝 이 소유자가 이거 씨끄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잘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관련된 단서까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에 보시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양가로 3번 분할에 의한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권물을 권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토지 분할하려면 자 여기 토지가 있다 여기 건물이 있다고 쳅시다. 분할하려는데 이렇게 원래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건물 권리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건물 권리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 가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건물을 권리게 지상건물 권리게 하면 안 되는데 되는 예외가 예외가 네 가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공사도다. 네 가지. 첫째 이건 강제적 조정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서 이 점과 연결성으로 분할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1번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판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거기 공공용 토지 공공 토지라는 것은 이건 나중에 합병의 의무에는 지목이 나오는데 이때 지금 관련된 것과 연결됐습니다.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여기까지 8개가 겹칩니다. 이렇게 총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이 11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8가지가 겹쳐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용 토지 도로 건설한다. 만약에 도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있어. 고수로 건설을 나오는데 건물이 있다. 그러면 바로 건물을 권리 결정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바로 고수로 건설하는데 경계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간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도로나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같은 공공용 토지를 분할 땐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건 도시개발 사업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사업지구의 경계 도시개발 사업지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지구 경계 그래서 여러분들 26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서 법원 확정 판결 판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2번 공공용 토지 공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3번 보시면 4번이네요.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지구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거기 사업지구 경계 사회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즉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 이렇게 네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법원 확정 판결 받았다 공공용 토지를 분할한다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한다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한다 이 네 가지 경우는 건물 권리계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예외 그래서 이 법원 확정 판결만 강제적인 조정이며 나머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교재 262페이지 예제를 보시면 자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 법률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 및 결정 대응을 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차시라고 했죠. 자 1번 지문 지상 토지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의 구익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문이나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지적소관천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설정할 때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소관청이 자 주의할 게 지상경계점 항상 지적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것과 이건 지적공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한지 여기 만드는 거죠. 이것과 헷갈리는 게 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됐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고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차이가 있죠. 이거는 지적공부에 들어가요. 이건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적소관천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트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적확정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같이 따라다닌다 하겠죠. 도시개발사업한지역에서 정밀측량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넣을 때 이 말 이 말할 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2번은 지적소관천이 토지 이름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반드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지상경계의 구액을 형상 구조금으로 다를 땐 그 소유권에 따라가는 단서가 있었죠.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시단체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설치한 다음에 지적측량할 수가 있으며 5번 지문처럼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사업지구 경계 판공사도 사업지구 경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지상경계는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사업지구 경계 건물을 걸리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주의하여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참고사항으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대해서 등록사항과 이 내용을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268페이지 펴보시면 7번 문제 30페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축척이 주어졌죠. 600분의 1인 지역에서 100단이네요. 신규 등록할 필지 면접 계산을 해보니까 0.050이네요. 그러면 축척이 100단이된 최소값이 0.1이라겠죠. 그럼 0.050은 0.1보다 작죠. 즉 최소값보다 작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겠죠. 최소값으로 그냥 등록한다겠죠. 그래서 0.1로 등록하는 겁니다. 버리고 올리고 540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최소값으로 그대로 등록한다. 3번이 정답이 된 것이며 8번 문제를 보세요. 이것도 29에 나왔던 겁니다. 자 지상경계 구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과 틀린 거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지역수관청은 토지 중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이걸 바꿔냈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 말을 써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경계는 3번 아까 설명도 똑같고 4번 지문도 수면에 접했다. 해수면에 접했을 땐 최대 만족이 만수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 고저 무중 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라고 했죠. 해수면 해매나 수면 나오면 만족이나 만수 그 다음에 5번 지문 제방에 나와서 제외 바깥쪽 어깨 바깥쪽 모서리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경계 결정 기준도 이렇게 자주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분할에 따라서 경계를 설정할 때 건물을 권리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4가지 판공사도가 있다. 파문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공용 토지 도제하고 철수학 요까지 이런 토지를 분할할 때 도시개발 사업주의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는 건물을 권리게 경계를 설정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예외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한 토지 등록사항 중에서 지목부터 요번에는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요거 잘 정리해 줬고요. 지난번에 했던 지번과 더불어서 토지 등록사항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중에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 4가지가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알아두시고 오늘 한 것 중에서 지목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잘 복습하시면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특히 지목에서 키워드하고 단서 나왔던 거 있죠. 거의 절반이 단서가 있다. 요거를 꼭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신 단계이기 때문에 지목에 관련된 지목의 명칭이 있죠. 내용은 차치하고 어떤 지목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28개의 지목 한 10분 정도만 3번 이상 씁니다. 3번 이상 직접 지목을 쓰면서 그 내용 어떤 지목이 있구나 요런 거 어떤 데는 용지라는 말이 붙어있다. 요거 뜨네 용지가 없다. 이런 것까지 구별할 정도 즉 식변할 정도의 어떤 안모를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